아 술쌤이시구나 덮밥이랑 라면 맛있지 울주님 어서오세요 맛있지 맛있는데 아 맵이 뭐 맵이야 아쉽네 인사하는건가 우왁까비 맵 진짜 예쁘다 이 맵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 또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일어라 깡 라운드 2 사이트 끊어야되 음 촉풍인데 저거 아깝다 밑에 상단이잖아 기원 아 저 드리키 있는데 신기술이잖아요 원 나이스 그 치케맨이 진짜 맛있더라 최근에 먹었는데 치케맨이 진짜 맛있더라 와 막았는데 막 막혀놈 어이씨 이들 개짤누 아 마신 꽂았으면 멋있어 나이스 와 다리 개 길어 나이스 어 뭐야 나이스 샤오류랑 왜이렇게 어렵냐 샤오류랑 르키가 어? 안 르키가 샤오류랑은 시계랭을 쳐야돼 아아 시계랭 잘 쳤는데 딱 칠 때 맞을라 보다 왕 걸리네 외비 외비 예쁘다 아 만명 가고싶다 혹시 그 DSLR 좀 잘하시는 분 계세요? DSLR 살려고 보고 있었거든요 아 누웠는데 아 누웠는데 근데 그 최근에 갤럭시 20 나왔잖아요 20 이 화소가 보니까 그냥 똑같던데요 저 DSLR 화소랑 똑같던데 우와 천재샘 흘렸다고 진짜로 흘렸어 그니까 울트라모델 그거 너무 좋던데 바질 이제 아이폰 그 카메라에 견줄만한 진짜 삼성의 필살기가 나왔어요 내가 볼 때 기대 안하고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구요 나 노트 10인데 그게 더 갖고싶던데 오예 사자 오예 100배 줌은 조금 위험한 기능인거 같아요 100배 줌은 조금 위험한 기능인거 같아요 100배 줌은 조금 위험한 기능인거 같아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 100배 줌은 전문가용이 아니면 쓰면 안되데 내가 볼 때 오 뭐야 도둑산 도둑산 7천명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려요 만명가재하 아이고 바밍님 무슨 만원씩이나 와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기 세레모니는 저기 계시는 수쌤님이 대신해주고 계시네 아 바밍님 만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나갈 때 대회 나갈 때 그 뭐야 저기 차비로 잘 쓸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바밍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쌤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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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모니 그만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이번 판은 그냥 내주고 시작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바밍님 정말 감사합니다 와 만원씩이나 만원 후원 오랜만에 받아보잖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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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아 아 야 흘렸는데 왜 앉아 지었냐 진짜 흘렸는데 억울하다 아 오른손이야 뭐하세요 이카리님 아 하하하하 이게 뭐람 이게 뭐람 이게 뭐람 아이씨 이게 뭐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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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세레모니 대신 감사합니다 오우 수학선생님 혹시 어디 사세요? 부산 대구까지는 안 끊겼는데 네 이게 경상국에서 사시나 오 뭐지 인즈즈징 땡스 포 유튜브 섭스 와 어떻게 막았네 하하하 뭐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 나이스 안되나 우와 안되나 딱 오네 어 으응 으응 핀이 서울 사람이랑 한번 뿅기더라구요 근데 저분이 서울분이 아니신가 오 들어갔고 아까위 우와 저을 피하네 뭐 도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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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오우 나이스 아 2타 상단! 아 잘하자는데 저도 2타 상단인데 아 서울 끝자락이라고요? 어디에요? 서울사람이랑도 안 끊기고 되네 숯쌤님 끊깁니까 혹시? 저는 안 끊기는 것 같은데 아 뭐하세요 이카리님 아 뭐하세요 이카리님 아 뭐하세요 이카리님 김영훈이 뮤트 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저기서 얼마나 본다 안맞나? 아 될 것 같은데 안되네 오 펭치다 받았다 에잇 에잇 이거 차가워요 만지면 차가워요 왜 색만 빨갛게 나는거지? 차갑습니다 그.. 횡맨발이 좀 더 세죠? 쉽고 세니까 쓰는거지 초풍.. 어휴.. 아이고야.. 아이고 좋아.. 나락.. 으아악!! 어허? 아 똑같아요 1,2,4,3로 때리는거랑 나랑 2,8랑 데미지 똑같아요 아까부터 앉았는데 망할 거야 1,2,4,3 때리는게 제일 세게 하는데 근데 그거를 맞추려면 타수가 적어야되서 상황이 좀 어려워요 그냥 벽 끝거리 이제 갈때 1,2,4,3로 좀 가는걸 많이 쓰지 으우! 쉬었다 기원! 기원! 으아아악!! 차오를 진짜 약하게 생겼네 세단 말이야 야 역시 노답 시기행이야 똑같네 저거 바보 죽었네 살았네 나이스 그 마신 횡초풍 두번이 제일 쎄걸요 아마 근데 횡행발이 한방 때리고 그냥 배밀 70 넘게 나오니까 쎄니까 아휴 상가를 비워줬어 살려줘 나이스 안잡고 어떻게 요렇게 아싸 저게 6때부터 보던 모션이라 저거는 2타 상단인가 와 역시 소도유 모두가 피하지 와 오 안썼지 안썼지 대충아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싶은데 횡행발 막하고 막하해 와우 소민규님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와 이게 안맞나 10때리 캐주고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수수쌤님 재밌었어요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